나랏빚을 보여주는 국가 채무 시계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이미 천조 원 넘게 빚이 쌓였는데 1초에 184만 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정부가 예산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빚을 내더라도 앞으로 GDP의 3% 이내에서만 적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현재 GDP의 50%를 넘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50% 중반대로 묶을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줄여 12조 원 정도를 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정부 재산은 팔고 공무원 월급과 정원은 묶기로 했습니다. 내국세의 20% 이상을 무조건 초중고교 예산으로 쓰도록 한 법도 바꿔서 대학을 지원하거나 나랏빚 줄이는 데 투입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공약 예산으로 200조 원 넘는 돈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세금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지출도 늘리고 계정 수지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현재 재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옳죠. 세수가 늘어나며 정부 지출을 줄여가면 나라 살림이 탄탄해지겠지만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